마왕을 쓰러뜨리고 세계를 구하는 게임 절대로 제목 낚시 아님 안녕? 나는 용사야 왜냐면 용사이기 때문이지 지금부터 나는 마왕을 쓰러뜨리고 세계를 구해야만 해 왜냐면 이 게임의 제목이 마왕을 쓰러뜨리고 세계를 구하는 게임 절대로 제목 낚시 아님이기 때문이지 그럼 가볼까? 렛츠기릿 자 용사라고 합니다 몬스터다 싸울까? 싸운다 뭐야 핫핫! 이정도야 여유지 계십쇼 현자 몬스터들의 포위를 뚫고 이곳까지 오다니 하지만 동쪽을 지키고 있는 오큐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네 아무리 용사라 해도 무기가 없다면 당해내기 힘들겠지 이 검을 가져가도록 하게 용사의 검을 얻었다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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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은 뭐가 자꾸 오지? 뭐가 오는거야 고맙습니다 렛츠기릿 5 15 20 플랫 새 앱이 자꾸 연결되었다고 뭐가 계속 오네요 용사의 검 몬스터다 싸울까? 내 힘으로는 무리였어 용사는 쓰러졌다 안녕? 나는 용사야 왜냐면 용사이기 때문이지 지금부터 나는 망왕을 쓰러트리고 세계를 구해야만 해 왜냐면 이 게임의 제목이 망왕을 쓰러트리고 세계를 구하는 게임 절대로 제목 낚시 아님이기 때문이지 그럼 가볼까? 레츠고 아 저장되네 몬스터다 싸울까? 싸운다 이 정도야 뭐 여기 싸우기 전에 용사의 검을 받아야죠 몬스터들의 보호를 뚫고 이것까지 오다니 하지만 동점을 지키고 노크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 아무리 용사를 해도 무게 없으면 당연히 지키면 되겠지 이 검을 가져가도록 하게 이 표시는 뭐지? 마을에 들어갈게요 자 세계중의 하나 하나있는 자식놈이 미니주원지 마이주인지에 빠져서 일할 생각도 결혼할 생각도 하지 않으니 원 저는 이 세계에 정교한 미니어처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정교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이건 크기만 작을 뿐 이 세계 자체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거든요 지형 건물은 물론이고 이 세계를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허나 저도 슬슬 장례를 생각해야 할 때고 괜찮은 가격을 쳐주는 사람만 있다면 팔고 싶군요 이것도 보고요 자 오른쪽 멋진 방패인걸? 서쪽 길을 막고 있는 각오일의 공격은 방패가 없다면 견뎌내기 힘들겁니다 저의 가문은 언젠가 나타날 용사를 위해서 이 용사의 방패를 갑으로 삼아 대대손손 전하고 있죠 아니 당신이 용사라고요? 부디 이 방패를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야 마음의 짐을 덜어낸 기분입니다 이 우물 너무 수상하죠? 나중에 뭐 쫓아오는게 있으면 여기 숨는건가보다 오케이 파악 완료 이런 나무에도 왠지 이스터에그가? 왠지 여기에도? 왠지 여기에도? 오케이 파악 완료 자 춘장 자네가 용사인가? 마왕으로부터 이 세계를 구해주게 책장 확인 탁자 확인 책장 확인 백 확인 자 나가구요 조 패구요 몬스타다 싸울까? 바로 조... 어? 아니... 아 안찼다! 싸울까? 이 정도야 여유지 몬스터 몬스터 자 들어가서 말 한 번씩 하고요 아무리 용사라 해도 무기가 없다면 당연히 힘들겠지 이 검을 가져가도록 하게 용사의 검을 얻었다 정치 라인업 몬스터다 싸울까? 이 정도야 여유지 자 들어가서 말 한 번씩 하고요 하나 있는 자식 놈이 민주였지 저는 이 세계의 정교한 미니어치 정교하다고 말하기는 장례를 생각해야 될 때고 멋진 방패인걸 설죽기를 맡고 있는 과거의 용사를 위해서 용사라고요?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사의 방패를 얻었다 바로 장착 최적화 최적화 한 번 보고 왜냐면 체크를 한 번씩 해놓은 거랑 안한 거랑 진도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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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깔끔하죠? 몬스터다 싸울까? 싸운다 푹푹푹 라인나우 하하 이 정도야 여유지 여유여유 어 용사의 갑옷을 얻었다 바로 장착 자 자 그리고 바로 저장 어쩔건데 어 바로 눈에 띄죠 왜 육지에 배가 있지? 자 여기로 들어가라고 돼있지만 저는 맛있는건 나중에 먹는 타입 찜 징 징 징 징 tus 워프 포탈의 순간이동은 신기하긴하지만 난 이렇게 가까워서야 그냥 놀이기구 체험정도의 의미밖에 없네요 아 알겠다 나 이거 뭔지 알겠다 배같은걸로 이걸 뜯어 뜯어가지고 옮겨 그래가지고 여기서 들어가면 저기로 들어가게 하는거지 감사합니다 신전에 어서오십시오 워프 포탈을 지키는 것이 신관인조의 사명입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 짜증나는 표시판 뭐가 짜증난다는거지? 이거 용사에 용사에 갑옷 했으니까 미노타우루스 좁힐 수 있겠죠? 싸운다 조합밥 컷! 자 이렇게 가고 확인확인 확인확인 확인하게 꼼꼼하게 고정게임을 꼼꼼하게 해야되요 여기로 들어가라고 되어있네 딱봐도 아무데나 들어가면 안되죠? 여기로 들어가라고 되어있는거죠? 딱봐도 그렇죠? 자 안그랬으면 여기서 갑자기 죽었을거야 자 이렇게 들어가고 내가 장비를 장비가 하나 비어있는데 머리가 없는데 두고가 용사인가? 드디어 만났군 각오해라 마왕 하하하하 뭐가 웃읍지? 용사여 너는 날 쓰러뜨릴 수 없다 어째서지? 니가 날 쓰러뜨리면 제목 낚시가 되기 때문이다 어? 무슨 헛소리냐? 나는 제목 낚시가 되지 않게 하려고 마왕이 널 쓰러뜨리고 이 세계를 구하려고 불쌍하게도 눈치 못챈 모양이군 다시한번 이 게임의 제목을 잘 봐라 마왕을 쓰러뜨리고 세계를 구하는 게임 절대로 제목 낚시 아님 이게 뭐 어쨌다는거지? 설마? 하하 이제야 눈치챘느냐 그렇다 마왕을 쓰러뜨리고 세계를 구하는 것은 용사가 아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 게임의 제목은 마왕을 쓰러뜨리고 세계를 구하는 용사 절대로 제목 낚시 아님이었겠지 근데 이 게임의 제목은 마왕을 쓰러뜨리고 세계를 구하는 게임 게임이 구해야 게임이 쓰러뜨려야돼 아니 게임이 세계를 구해야돼 봐봐 이 게임 제목이 마왕을 쓰러뜨리고 세계를 구하는 게임이죠 그니까 게임이 세계를 구해야지 용사가 구하면 안돼요 이 게임의 제목이 마왕을 쓰러뜨리고 세계를 구하는 게임 절대로 제목 낚시 아님 이상 마왕이 나를 쓰러뜨린 것은 게임이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어이없는 알았으면 꺼져라 설마 플레이어들을 상태로 제목 낚시를 할 생각은 아니겠지 젠장 난 대체 뭘 위해서 그래서 아까 그 미니어처를 미니어처를 사야되나봐 얘한테 생명력을 넣었어 그 미니어처가 이 세상이잖아 이 게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집에 돌아온 후 생각을 거듭해봤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마왕놈의 말대로가 아닌가 게임이 아닌 나로서는 마왕을 쓰러뜨리고 세계를 구해낼 자격이 없어 그리고 고민 끝에 나는 한가지 결론에 다다랐다 그렇다 내가 게임이 되면 전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아 이름을 게임으로 개명을 해? 그리하여 나는 게임이 되기로 했다 새로운 게임의 시작이야 마왕을 쓰러뜨리고 세계를 구하는 게임 절대로 제목 낚시 아니야 이러면 새 게임 안녕? 나는 게임이야 왜냐하면 게임이기 때문이지 지금부터 나는 마왕을 쓰러뜨리고 세계를 구해야만 해 왜냐하면 이 게임의 제목이 마왕을 쓰러뜨리고 세계를 구하는 게임 절대로 제목 낚시 아님이기 때문이지 그럼 가볼까? 렛츠기릿 지랄 게임이 움직여요 히 몬스터다 그런데 게임이 나는 몬스터 어떻게 싸워야 하는거지? 일단 게임 안으로 집어넣어볼까? 넣어본다 아 몬스터가 게임 안에 들어왔어 으악 세계는 거대 괴수에 의해 멸망했다 안뇽 나는 게임이야 왜냐하면 게임이기 때문이지 지금부터 나는 마왕을 쓰러뜨리고 세계를 구해야만 해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 게임의 제목이 마왕을 쓰러뜨리고 세계를 구하는 게임 절대로 제목 낚시 아님이기 때문이지 그럼 가볼까? 렛츠기릿 자자 몬스터다 그런데 게임이 나는 몬스터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거지? 집어넣어볼까? 그만둔다 어? 이건 아닌거 같고 뭐 이런걸 조절해서 얘를 뭐 어떻게 하는거 같은데? 게임 종료 옵션 계속 집에 뭐 있는거 아님? 어라? 왜 오두막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거지? 아 맞네 집으로 가는거다 조금은 전까지 안해있었는데? 설마 월드맵으로 전환되면서 게임이 내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작은 사이즈가 사이즈가 작아져 버린 것인가? 음 용사할때는 이런 문제가 한번도 없었는데 잠깐 내가 오두막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오두막을 내 안으로 넣어버리면 어떨까? 오두막을 넣어본다 오 들어왔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나보다 얘를 몬스터를 집에 가두나봐 우아악 우아악 세게는 거대계수에 이에 멸망했다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데마르남장님 감사합니다 자 어라? 왜 오두막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게임인 내가 이런 문제가 한 번도 없었는데 잠깐 넣구요 아 넣잖아 넣자 여기로 지나갈 수가 있는 거지 넣잖아 그래서 여기 만날 필요가 없는 거지 게임이 내가 들어가기엔 마을이 너무 작다 마을 쪽을 게임이 내가 안에 집어넣어볼까? 그래서 이런 배치였던 거야 그래서 아까 그 포탈이 이렇게 되는 거지 미쳤네 포탈이 있는 이유가 있었잖아 양쪽에 딱 그 공간이 딱 그거였잖아 배도 있고 맞네 오물을 내 안에 집어넣어볼까? 미쳤다 그럼 여기 지나갈 수가 있게 됐잖아 여기는 못 가고 그리고 몬스터 안만나고 여기로 가는 거지 그래서 집어넣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근데 여기는 왜 지나가? 근데 여기는 왜 지나가? 근데 여기는 왜 지나가? 아 배태우가자 배태우가자 아 배는 또 타지네 그래서 여기로 도착해서 내려 그래서 그걸 사 세진이 일어나진 않나 하늘에서 건물들이 떨어지지 않나 종말이야 세상에 종말이라고 으아 지진 때문에 내 미니어처가 엉망이 돼버렸어 내 노력 내 시간 돌려줘 세계의 미니어처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 이런 상태로 게임 안에 집어넣어봤자 아무 의미 없겠지 노파를 집어넣어볼까? 밴 이거 아 포탈에 몹을 넣으라고? 아 맞네 미친 미륵댄 아 게임이 알 수 없는 차원은 저편으로 사라졌다 어라? 왜 오두막에 들어갈 수 설마 게임인 내가 용사 떼는 이런 문제가 한번도 잠깐만 넣어버리면 어떨까 넣어본다 콩 그리고 표지판도 표지판도 이 표지는 뭐지? 넣어본다 게임은 마을에 깔려 압사했다 어라? 왜 오두막에 들어갈 수가 없는거지? 설마 전환되면서 게임인 내가 용사할때는 이런 문제가 잠깐 들어갈 수 없다면 넣어버리면 어떨까? 자 이런식으로 아 이게 위험표시였어요 위험표시 위험표시였어요 여기서 하는거죠 넣어본다 Right now 자 넣어버리고 먼저 촌장을 한번 만나보고 뭐지? 지진인가? 쿵하고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는데 우왕 그보다 너는 대체 뭐야 겁내지 마세요 저는 게임입니다 게임이라고 게임이 게임 속으로 돌아다니고 있는건가 요상한 일도 다 있군 자 이렇게 바로 우물을 넣으면 대화를 못보죠 넣구요 나가구요 여기서 재주 조~~~정 짜증나는 표시판 짜증나는걸 이거를 못열게 못열게 이 나무 딱딱딱이 막아주네 마을에서있는 나무 딱딱딱이 아이템을 못열게 넣어 본다 그리고 넣어본다 저장 그리고 여기로가서 타고가서 넣어본다 쉿 나 저쪽으로 넘어갈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넣어본다 쉿 쉿 그리고 여기서 대화 한번 보고 저희 가문은 언제가 나타난 용사를 위해서 이 용사의 방패를 갑오삼아 대대선선 전하고 있죠 당신이 게임이라고요? 그래서요 내가 게임이 방패를 얻어봤지 장비할 수도 없는 노릇 게임이 내가 내 안으로 집어넣어볼까? 넣어본다 방패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위에가 깨져서 여신이 나오게 됐네요 방패가 그래서 네모난거였어요 오두막이 너무 작다 오두막 쪽을 게임이 내 안에 집어넣어볼까? 넣어본다 게임은 내가 검을 얻어봤자 장비할 수도 없는 노릇 넣어볼까? 길이 열렸어요 현자를 자부했던 이 몸이네만 아직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잔뜩이 있군 눈앞에서 방패가 사라졌어 아 서순이 있네 서순 아 포탈? 아 오른쪽 포탈 서순이 아니네 부셔졌기 때문에 여기를 아 못가 못가 자 일단 망을 집어넣고 근데 방패를 안하고 이걸 먼저 하면 어떻게 돼? 이걸 먼저 덮이지 않나? 아 이제 돼요 게임이 내가 들어가기에는 포탈이 너무 작다 아 이제 돼요 아 이제 돼요 집어넣어 집어넣어 넣어본다 할배도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할배는 죽든 말든 지금 세계가 멸망하겠다는데 그리고 이게 이 발자국이 여기가 이 표시가 이게 맞는 거 같은데 이 발자국은 뭐지? 게임인 내가 들어가기에는 망왕성이 너무 작다 망왕성 쪽을 게임인 내 안에 집어넣어볼까? 위험해라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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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안전하다는 뜻이죠? 저어장 자 이제 제목 낚시 아니죠? 이거 놀랍군 게임이 되어 다시 한번 내 앞에 나타날 줄이야 하지만 게임인 니놈이 날 어떻게 쓰러트릴 생각이지? 그렇다 게임인 나는 무기나 방패를 장비할 수도 적을 공격할 수도 없다 할 수 있는 거라곤 무언가를 게임 안으로 집어넣어버리는 것뿐 망왕을 게임 안으로 집어넣어볼까? 넣어본다 으악 으악 근데 여기로 지나가면 이미 이미 여기가 바뀌었잖아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 대화를 일단 하고 안 넣는다고 해 아니 그랬다가 거대 망왕에 의해 세계가 멸망해버릴거야 어쩌면 좋지? 어째서 말이 없는거지 어서 덤벼봐라 하하하하 띵 니 녀석 그러고보니 대화창이 화면 중간에 있었구나 뭐 그게 어쨌다는거야? 하하하 이때 너 그래서 대화창 안에 가둬 아닌데? 아까 말도 여기선 있었는데? 이럴수가 겨우 게임이 됐건만 나는 무력해 마음도 쓰러뜨리지 못하고 세계도 구하지 못하다니 제목 낚시라는 비난을 들어도 할말이 없어 게임은 수치사였다 이럴수가 字幕롱 중간에 血의 과연 맞아 넉 Lenny 어째서 왠지 카 quienes 영상 나만 결정 나 아까 말걸 때도 마왕이 말할때 넣어야지 바보야 여기서 넣어야지 글씨로 죽였어 대화창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내가 마왕을 쓰러뜨렸어 뭐지? 큰일이다 대사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성이 붕괴하고 있는건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나까지 휘말리겠어 마왕을 쓰러뜨리고 세계를 구하는 게임 개가 마왕을 쓰러뜨렸죠 개가 위험해라 까딱하면 깔릴뻔했네 하지만 해냈다 이걸로 제목 낚시가 아니게 됐어 게임이 내가 마왕을 쓰러뜨리고 세상을 구해 구한거 맞지? 맙소사 내가 대체 뭔짓을 한거야 이 세계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잖아 아 알았다 미니어처 만드는 애한테 수리를 하라고 한 다음에 그걸 먹어서 싹 넣어서 대체하는거지 그래서 세계를 구하는거지 세계는 게임에 의해 멸망했다 엔딩을 보기 위한 힌트를 들으시겠습니까? 자력으로 해결한다 2주차 플레이가 초기화됐습니다 나 이제 알겠어 계속 아 이거 안될 계속이 안될 자 아 자 여기서부터 하자 자 이건 맞아요 선택지가 이거 밖에 없으니까 그죠? 네 넣구요 자 그 다음에 선택지 여기 밖에 없죠 넣구요 이건 맞아요 그리고 우물하고 요거랑 두개 있는데 이거는 대화여봤자 똑같으니까 선택지 요거밖에 없구요 그쵸? 그러면 여기 가는거 맞고 가서 여기로 가서 신전밖에 없죠 갈게 신전 넣는 거 맞구요 자 그럼 여기서 갈게 여기랑 여기 두개 있는데 포탈 안만들고 잠깐 여기 저자 포탈 안만들고 포탈 안만들고 가봐 시간 돌려줘 마을이 미니언처가 이미 부서진거야? 이게 위에 얘가 떨어졌잖아요 안떨어지면 되는건데 자 넣구요 쿵 포탈 열고 망왕성 떨어뜨리는거 아님? 근데 이걸 안떨어뜨리면 위에 길이 안생기는데? 망왕을 넣기전에 방패로 막는게 아닐까? 자 넣었어 절대 책상위에 미니언처를 먹지마 근데 방패가 여기있는데 어떻게 가? 못가잖아 우물은 먹어야지 우물은 선택지가 없어요 오 여기까지 가야돼 근데 다리위에 길이 있는거 아님? 배가 없어 신전을 넣으면 안되는데 배가 신전을 신전안에 있어요 넣어본다 근데 깨져버렸죠 여기 여유가 이미 미니언처를 고치는 방법도 있잖아 일단 가볼까? 나중에 고치겠지 신전가서 먹고 괜히 이해차가 용사부터 시작하는게 아닐텐데 아 아 안녕 나는 용사야 물리치고 여유지 건 받고 미니언처를 먹어버려 좁혀고 힌트 듣지 왜 안들어? 스읍 뭐 안줘 팔고 싶군요 돈을 얻어야돼 돈을 얻어서 이걸 사야돼 판다고 그러잖아 살려면 돈을 구해야돼 장착 돈을 춘장 춘장한테 받아 보물상자에서 장비가 있었을거려 장비가 있었을거려 이게 장비야 오물 뒤지면 돈 나오는거 아니야? 천사 천사 호이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표지판이 왜 있을까? 오물은 그용도는 아닌거 같고 신전가 봐 치즈둥절2님 애드벌룬 10개 감사합니다 여기선 배가 안타져요 여기선 배가 안타져요 장비 얻었으니까 물리치는거 맞고 흠 흠 흠 흠 흠 흠 초기 초기 이제 다 팔았으니까 탈착! 이 다 몬스터 3마리 다 죽였잖아 마왕은 안싸울꺼고 갑옷을 팔고 나머지는 받지 말으면 되지 않나? 이리로 가야되나? 상인이 없어 미니어체한테 바꾸자고 하기 물물교환 꽤나 값이 나갈꺼같군요 3개를 얻어야지 이렇게 제안하나보다 어떻습니까? 이 미니어처와 교환하는건 교환한다 시원섭섭한 이 기분 그리고 마왕한테 가고 저장 벗는게 아니었어 형들 이 게임 이름 뭐에요? 마왕을 쓰러뜨리고 세계를 구하는 게임 절대로 제목낚시 아님이에요 자 말하고 게임으로 전직하고 니가 날 쓰러뜨리면 제목 낚시가 되기 때문이지 무슨 헛소리냐? 불쌍하게도 눈치채지 못한 모양이고 세계를 구하는 게임 뭐가 어쩌다는거지? 설마 이제야 눈치챘느냐 이 게임의 제목은 세계를 구하는 게임 나를 쓰러뜨리는 것은 어이없는 꺼져라 젠장 난 대체 뭘 위해서 집에 돌아오는 생각을 거듭해봤다 망을 쓰러뜨리고 한가지 결론에 다다랐다 전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닐까? 그리하여 나는 게임이 되기로 했다 새로운 게임의 시작이야 세 게임 오케이 나는 게임이야 게임이기 때문이지 자 어라 아이템 주머니에 세개 미니어츠가 들어있군 이전의 플레이에서 묻어온건가? 뭐 어딘가 쓸모가 있을지 모르니 일단 챙겨두자 가볼까? 오케이 요걸로 재생을 하는거죠 이거 집어넣고 넣어본다 넣어본다 요것도 넣어본다 우물도 넣어본다 요것도 넣어본다 요것도 타 본다 요것도 다 본다 요것도 아 망가져도 상관없어 몬스터 넣어본다 아 이제 망가져도 상관없어 몬스터 너 본다 본다 너 너 너 아 아 칼이 있어야되는데 방패가 이걸 덮어야되서 방패가 필요한거네 넵 도 넵 иск해서 네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왼쪽 악마는 언제 넣어? 왼쪽 악마는 안 넣어도 돼요 왼쪽 악마는 안 넣어도 돼요 마왕만 물리치면 되는 거 아니야? 넣어 본다 넣어 본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넣어 본다 타고 넣어 본다 저장 저장 넣어 본다 파일 11에 넣어 본다 몬스터 넣어 본다 방패 넣어 본다 그래서 방패 모양이 약간 커스텀에서 만든거더라구요 그리고 여기다가 현자를 넣어 본다 검 검을 넣어 본다 몬스터를 여기다 바로 넣으면 안되고 포탈을 넣어 본다 몬스터를 몬스터를 넣어 본다 여기로 들어가면 안되요 그만둔다 여기로 넣어 본다 아래로 내려가 아래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간 후에 다시 내려가구요 내려간 다음에 올라가구요 말을 건다 그만둔다 이때 이때 넣어 본다 황 물리쳐버리고 해냈다 큰일이다 대사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성이 붕괴하고 있는 것인가 빠져나가야 빠져나가면서 깎다 가면 깔릴뻔했네 하지만 해냈다 이걸로 제목 낚시가 아니게 됐어 구한거 맞지? 맙소사 내가 대체 뭘한거야 멸망을 시켜버렸잖아 그러고보니 마을의 청년학에서 샀던 세개의 미니어처 만들어졌을 당시에 세개가 그대로 담겨있는 지형 건물뿐만 아니라 세개를 살아가던 사람들 용사와 마왕까지도 만약 이 미니어처를 게임 안으로 집어넣는다면? 미니어처 속 세개는 이 멸망한 세개를 덮어씌우고 세개는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그 마왕도 있잖아 물론 멸망한 세계의 일부인 나는 깔려서 무사하지 못하겠지만 저장 마왕은 살리면 안되네 일단 갈데가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 내 안으로 집어넣어 볼까? 다같이 외쳐볼까요? 너 본다 게임은 세개의 미니어처에 깔려 압사했다 그리고 새로운 게임이 시작된다 쉣 게임 안녕? 나는 용사야 왜냐하면 용사이기 때문이지 지금부터 나는 마왕을 쓰러뜨리고 세개를 구해야만 해 왜냐하면 이 게임의 제목이 마왕을 쓰러뜨리고 세개를 구하는 게임 절대로 제목 낚시 아니기 때문이지 어째 이 제목 닷의 먼 길을 돌아온 듯한 기분이 들지만 그럼 가볼까? 어 지금 손을 뗐는데 알아서 가고있어요 아 이렇게 해서 무한 무한 반복 무한 또르마모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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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찡 지속스위치 플러그인 잭켈님 용사인가 드디어 만났군 과거해라 마왕 피싱 하면서 끝나겠죠 하하하 뭐가 어습지 용사야 너는 나를 쓰러트릴 수 없다 어째서지 니가 나를 쓰러트리면 제목 낚시가 되기 때문이다 미안하지만 더이상 제목 낚시는 되지 않아 뭐라고? 게임은 마왕을 쓰러트렸어 그리고 세개도 구해냈지 이 게임의 제목이 낚시가 아니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게임은 모두 클리어 해냈다고 어째서인지 나는 알 수가 있다고 뭐라고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 무슨 소리긴 이걸로 니녀석은 끝장이란 소리지 팡팡팡 이제는 물리쳐도 되는거야 왜냐 한번 제목 낚시를 이겨냈기 때문에 크 이럴수가 제목만 믿고 힘을 기르는데 게을리했더니 해냈다 마왕은 쓰러졌어 이것으로 이 세계는 구원받았어 게임으로 해서 마왕이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해 이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마왕을 무찌를 힘은 있었지만 제목 낚시 때문에 못 잡은 거였지 다시 돌이켜가지고 이제 제목 낚시는 클리어 했으니까 마왕을 잡으면 되는 거였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 3회차로 리붓을 해서 여기서 잡으면 해피엔딩이 된다는 것이죠 어때? 제목 낚시가 아니었지? 네 플레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깔끔해 이게 마사토끼님의 깔끔함이죠 군더더기가 없어요